3개월이가 숙제를 못했으니까 특별 숙제 17 하기로 했고 17 했네요 왜 못했어요? 깜빡했어 깜빡했다 깜빡할게 있나요? 깜빡할게 있던가요? 뭐 할게 오늘 뭐 중국 출장도 갔다 와야 되고 그쵸? 전략회의도 갔다 와야 되고 그쵸? 오전에 뭐 그 인사부 그쵸? 미팅도 있고 그치 맞죠? 그 다음에 저녁때 회식도 갈아 가야 되고 그치 맞죠? 바빴죠? 그쵸? 아니에요? 나 또 어저피 중국 출장이나 뭐 칠레 출장 갔다 온 거 아냐? 아니에요 비즈니스가 바쁘셔가지고 내게 좀 준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었나요? 예? 이거 지질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? 빨리 고치고 내 주세요 에이 그거 엄마 고치고 나서 엄마한테 내고 나서 왜 엄마한테 혼나? 네? 엄마한테 혼나? 아니요? 혼나지 않지? 응 엄마가 혼내려 그러면 냅둬 우리 야원 선생님이 알아서 한대 알겠습니까? 또 엄마한테 해들지 말고 자 얘는 어떤 소리가 나나요? 잼 이죠 잼 그러면 A가 내는 내가의 소리가 뭔데? 에이 에 아 어 중에서 여기서 뭐가 됐어요? 에 에가 됐죠? 첫번째 대표 소리 그렇죠 앉아 가세요? J는? 찌 M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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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치니까? 잼 됐죠? 잼 그 다음 이름 뭐가 되나요? CAT CAT T는? 짜증나게 소리 두개 갖고 있어? K K K 여기선 뭐 됐어요? K A는? A 에 아 어 중에 또? A 됐어 그 다음에 T는? 아이고 T를 써야 되는데 T 다 합치니까? CAT K 얘는? HA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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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A T는? 후 그래서 가끔 소리가 없어져 버리기도 해 힘이 없어서 후 소리 힘 없잖아 K A 에 아 어 중에도 N 했고 T는? T 합쳐서? HAT HAT 모자죠 모자 그 다음 얘는? CAP CAP 얘는 야구모자 그렇습니까? K 그래서 HAT은 어떻게 생겼냐면 그 다음에 HAT은 뭐 이런식으로 생겼다 그렇습니까? 그 다음에 CAP은 이런식으로 생겼다 그렇습니까? 이게 CAP이고 이렇게 생긴게 HAT이다 그래요 그렇습니까? 우리가 보기엔 다 모자인데 그치? 네 CAP 그 다음 얘는 MA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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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이건 뭘까? HEM HEM P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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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P MAP 네 얘는 뭘까? HEM P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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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짐 ok 그 참 으 저렴 좋아서 비디 병이 꿈을 아 이게 비에 이게 뒤에 어 김한결 너를 비디 병 환자로 임명한다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뭐 비디 뭐 10번 쓰기 물가까 안해도 되겠어 다음번에 비디 또 헷갈리 못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야 에 에 에 에 에 에 한결 비디 병이 있는거 눈치챘어 케이 라면 오 탑 찰 개에서 녹시 pq 병 있는거 아냐 pq 범은 없어 pq 병 확실 없어 그 뭔데 으 아 아 아 bdp q 병 환자로 인정합니다 p 구요 애가 큽니다 되겠습니까 bdp q 병 다 있네 가끔씩 m w 병 있는 애들도 있는데 뭐 이건 뭐야 에 이거는 뭐 m w 병은 안거였구나 다행이 됐어 됐습니까 그렇지 이해가 안 되지 선생님 보기에 pp q 병도 이해 안 되는데거 새롭게 평이 있잖아 으 자구 빌뼈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아 그래요 깨처하는 법을 한결이 그 얼른 생각해 내기 바래 오케 수고했습니다